이야! 여러분, 멋진 조형물이 애터미파크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제목은 바람이 불어도 가야 한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맞이해서 우리 앞에 역경의 바람, 역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공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야 되는 바람이 불어도 가야만 하는 우리의 상황을 잘 설명해주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서 이곳에 가져왔습니다. 이 작품의 모습을 보면 발과 손이 조금 기형적으로 확대가 되어 있죠. 그거는 정말 힘 있게 달리는 발의 모습, 힘 있게 외치는 손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어떤 역경에도 불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힘찬 모습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서 우리 애터미파크에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에 서 있는 조형물은 바로 어떤 목표를 향해서 힘 있게 주먹을 뻗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지향점을 설명해주는 것 같고 또 뒤에 따라오는 듯한 작품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오케이, 앞장서서 간다고 그러면 우리도 열심히 따라가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애터미파크에 오신다고 그러면 이 조형물이 웅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이 앞에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어도 가야만 한다. 할identally 들을 까진 생각이 듭니다.